수학상각 함수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호봉과 기본급을 이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은 호봉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에다가 곱하기 기본급을 곱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수로 표시하실 때 TRUNC라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자릿수를 조절하는 함수 중에 TRUNC는 자릿수를 라운드다운처럼 내림에서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첫번째 TRUNC 입력하시고 가로열고요 넘버라는 영역에는 계산을 통해 값을 구하도록 하겠는데 호봉에다가 노트를 씌운 양의 제곱근을 구하고자 합니다 SQRT 입력하시면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C3에 있는 호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양의 제곱근을 구한 다음 곱하기 기본급을 곱한 값을 그 다음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사실 자릿수를 0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 정수로 표시할 때 자릿수 0은 생략이 가능해서 D3에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구하셨던 값을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호봉의 양의 제곱근에다가 기본급을 곱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RUNC는 자릿수를 조절하는데 숫자 뒤에다가 심표 자릿수를 입력하는데 0은 정수로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숫자 1을 입력하시면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단 내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넣어서 값을 자릿수를 조절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SUM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IF 라고 입력합니다 SUMIF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IF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SUM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 SUMIF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시면 화면에 함수 인수라는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구분에 가서 우리는 G3부터 G11 영역에 가서요 음악을 찾겠습니다 라고 음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음악이 입력된 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SUM 레인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판매 총액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총액의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음악에 해당한 데이터에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1000의 자리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릿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부터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있고요 아까 하셨던 TRUNC 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자릿수를 입력하는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앞으로 소수점 기점으로 앞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1, 10, 100은 0으로 채워서 1000원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에 해당한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IFE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조건을 주실 구입 수량에 가서 빈도수가 높은 숫자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신다면 MODE라고 입력하시고요 .sngl 선택하신 다음에 구입 수량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딱고 엔터 누르시면 숫자 4를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입 수량의 데이터에 가셨을 때 4라는 숫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개가 존재하고요 나머지 숫자는 가장 많은 숫자들이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빈도수가 높은 숫자는 4라는 것을 구해놨고요 이제 4에 해당한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IFE 함수 안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IFE 만약에 조건에 만족하면 합계를 구할 건데요 조건을 찾을 범위 레인지는 구입 수량에 가서 심표 조건은 조금 전에 구해놨으니까 끝에 가서 심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저희는 구입 총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구입 총액을 선택하고 가로딱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입 빈도가 높은 고객들의 구입 총액에 합계를 구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장르에 가서 드라마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관람 등급에 가서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일간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 그럼 sum if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안쪽에 필요한 인수 첫 번째 sum range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요 먼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k16부터 k25 영역을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장르에 가서 그 다음 조건은 드라마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셀을 선택하셔도 돼요 드라마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갈람 등급에 가서 문제에 나와 있는 15세 이상이라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15세 이상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드라마가 장르이면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갈람 등급이 15세 이상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합계를 구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구한 값 뒤에다가요 구한 값 뒤에다가 만원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맨 끝에 가셔서 n%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 만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를 직접 입력하는 거라서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한 값 뒤에다가 텍스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상각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